근데 그때 너 구해준 거 나 아닌데? 어? 네가 구해준 게 아니라고? 응. 그럼 그렇지. 개소리 참 정성껏 한다 싶었다, 내가. 아니야, 아니야. 그렇지만 그때 분명히 네가 날 병원에... 응, 맞아, 맞아. 그렇긴 한데 그날 너 먼저 발견하고 나한테 도움 청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. 뭐 따지고 보면 걔가 생명의 은인은 셈이지, 뭐. 누군데 그게? 서원예고 학생이었는데 이름이 그... 윤청아? 뭐? 윤청아? 네 친구 윤청아 말이야? 뭐? 윤청아가 네 친구라고? 콘서트 티켓이랑 편집까지 주고받는 사이면 친한 거 아닌가? 어. 어, 맞아. 그럼 친하지. 그냥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 싶어서. 아, 하긴. 나도 그 둘이 어떻게 친해졌나 궁금하긴 했어. 우리 둘은 뭐랄까, 그냥 서로 말이 좀 잘 통한다고나 할까? 뭐? 말이 잘 통해? 걔 청각장애인 아니었어? 뭐? 걔가 안 들린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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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회 시간 끝났으니까 보호자 외에 다른 분들은 퇴실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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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